아 이 작품은 아직 미완성 인데요 빼바지를 여기 부조로 성전 조각 성전을 하기 위해서 부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직 빼바지를 좀 더 해야 되고 옆으로는 옆면은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성전 조각을 위한 그런 작품 이에요 인체를 뼈로 골고다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상징화했어요 이것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감을, 두려진 물감으로써 예수님의 고혈의 피를 흘리는 모습이죠 두 작품은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죠 정리해하시기 겨울을 Cobb